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가정에서 부부관계의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또 여전히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관계의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일터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특히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믿음의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가 쓰여진 그 1세기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직장에서 혹은 상업체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어떻게 윗상사와 윗선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또한 어떻게 밑에 있는 사람, 부하 직원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본문 말씀은 직업 윤리에 대한 교훈을 주는 또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골롯에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가복에 갇혀 있을 때에 4개의 편지를 썼는데 우리는 보통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간단하게 에골빌빌 하고 있죠 에베소서, 골롯에서, 빌레몬서, 빌리뽀서 에골빌빌,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아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였던 이 로마 가복에서 또 골롯에서 썼어요 그리고 에베소와 골롯의 두 도시는 둘 다 이 로마 제국 안에 아시아 그 지역에 위치한 서로 한 16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두 도시였어요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 먼저 골롯에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기를 원해요 이 내용을 제가 읽을 때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과 얼마나 비슷한가를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롯에서 3장 22절부터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정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는 이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보세요 이 골롯에서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 아주 많이 비슷하죠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의 내용을 성도님들 같이 나누면서 이 골롯에서 제가 방금 전에 읽은 이 골롯에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보충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절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절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5절이 종들아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서의 종들은 그 당시에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크리스찬 노예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노예 제도를 사회의 아주 중요한 제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해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노예의 숫자만 6천만 명이 이뤘다고 해요 지금 한국 남한 인구가 약 5,100만 정도라고 하는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노예의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노예는 황제 옆에서 편지를 쓰는 그런 노예도 있었고 영화 배너를 보면 볼 수 있듯이 배에서 정말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노예도 있었어요 심지어 노예 중에 의사, 교사, 철학자, 음악가, 배우들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는 거의 대부분 전쟁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포로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노예 주인은 자신들의 그 노예를 어떻게 취급을 했는가 노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거의 물건과 같이 그저 소유물과 같이 여겼고요 노예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노예의 주인은 자신의 노예의 생살 여타권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노예에게 주인이 막 채찍찍을 할 수도 있었고요 노예를 자신이 그냥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절차 없이 그냥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노예를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노예들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주인들은 날마다 놀고 먹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노예들이 노동을 다 해 주었기 때문에 주인들은 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형님들이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어떠했는가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이 나올 때 눈으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노예들의 종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해서 단순한 육체 노동자만이 아닌 의사, 교사, 음악과 배우 등도 있었다 모든 일들은 실제로 노예들이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를 재패한 로마인들이 자신의 일을 직접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다 노예들이 요즘 현대 전문가들이 하는 일들을 하는 동안 로마의 자유시민들은 놀고 즐기는 것을 당연시했다 전쟁에서 계속 로마가 승리하는 한 노예는 무궁무진하게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노예는 정식으로 결혼할 수는 없지만 남녀가 함께 살면서 자식을 낳을 수는 있었다 물론 태어난 자식은 당연히 부모의 소유가 아닌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 노예들이 모두 비참하고 불행했으며 잔인한 취급을 당했던 것은 아니다 어떤 노예들은 가족의 일원처럼 사랑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한 가지 별 수 없는 사실은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는 재산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노예는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다 저들은 어떠한 공평한 대우와 정의에 입각한 대우를 기대할 수 없었다 주인이 노예에게 어떻게 하든 분노에 차서건 고의가 아니건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상관이 없었다 주인은 노예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정의요법이었다 노예에게 있어서 유일한 법은 주인의 마음이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었던 노예의 상황이에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수많은 노예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또 복음 전주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노예들이 볼 때 이 땅에서는 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노예들은 누구보다도 절실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영접한 노예들을 교회 공동체의 일환으로 가족들로 흔쾌히 받아들였고요 교회에서는 주인의 신분이나 노예의 신분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패밀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 50% 이상이 노예나 노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많은 곳은 70%까지 육박하는 노예의 그 비율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이 비중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저들은 예수님을 믿고 심령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노예라는 신분은 변화가 없었죠 특별히 그들의 주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거의 대부분이 그 경우였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주인들로부터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으며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정말 속상하게 괴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노예의 신분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내가 주인을 대해야 하는가 특별히 예수님 안 믿는 주인이 나에게 함부로 막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크리시안 노예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크리시안 노예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했어요 두려워하며 떨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말은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골로에서 3장 22절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려워하고 떨면 주님을 경애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성실한 마음은 영어로 sincere heart로 번역되었죠 이 마음은 상전을 섬길 때에 어떤 숨겨진 의도나 위선이나 다른 그런 저희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라 그런 뜻인 거예요 이 성실한 마음에 대한 내용이 6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주인 눈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척 눈가림만 하지 말래요 앞에서만 잘하는 척 하지 말래요 주인이 없을 때에도 대충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성심성의껏 일하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비록 주인은 안 보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보고 계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주인에게만 잘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일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잘 보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영어로 people pleaser라고 번역됐죠 그런데 우리는 people pleaser가 되어서는 안 되고 Christ pleaser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보다도 사람들의 눈을 더 많이 의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볼 때는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했다는 거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적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아요 이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또 우리의 직장에서는 상사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럴 듯하게 겉만 잘 포장할 수 있어요 상사 앞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상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보고 계시고 내 일고수 일투족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다는 것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바로 상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 앞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 저는 한 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진정한 상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항상 이 자세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상사입니까? 7주에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했어요 여기서 한국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혁한 걸로는 단 마음이라고 번역됐는데 영어로 보면 with a good will라고 번역되었죠 헬로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유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라는 그런 의미예요 단 마음으로 사랑하는 필근께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요즘에 어떠한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지요 아는 분들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떠신지요? 저는 필근께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또한 성실한 마음으로 이 people pleaser가 아니라 Christ pleaser가 되어서 또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창세계에 나오는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은 그 형들이 시기에서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는데 매일 채색옷 입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겨우 1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인데 이제 타지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 많이 서러울 수도 있었어요 형들을 생각할 때 억울한 마음도 있고 정말 또 화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또 두려울 수도 있어요 되게 많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신이 지금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는데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집에서 최선을 다 그 모든 간병들을 다 뒷전으로 하고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그랬더니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 창세기 39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보디발이 이방인 눈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자신이 해야 할 일들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중간중간 이 요셉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게도 말했던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요셉이 너무나 성심성의껏 충성스럽게 일하는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3절 후반부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또 보았대요 보세요 요셉이 형통한 것을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일터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상사가 혹은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일터에서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 매 구절마다 반복적으로 엄극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출을 쳤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다시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숭정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5절부터는 상전에게 숭정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눈가림만 하시면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고 7절에서는 상전을 섬길 때 죽게 하듯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상전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상전이 그리스도를 대리한다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 말은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부당한 것을 요구하게 되면 순종하기가 참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내 상사가 은근히 갑질한 것 같이 보여지면 별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으로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완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도 베드로가 크리시안 종들에게 사완들에게, 솔벤트를 하는 말씀이죠 선한 주인들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까지도 순복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까다로운 주인이 영어로 보면 The unjust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부당한 주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주인 뭔가 뒤틀려가지고 정말 인격이 뭐가 나서 섬기기 힘든 주인 정말 밤에도 나타날까 봐, 꿈에도 나타날까 봐 그냥 너무너무 소름끼치는 그 주인 보통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특이해서 주위에 친구도 거의 없어 그러니까 자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막 푸는 것 같아요 이런 상사 밑에서 일할 때는 정말로 속상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뛰쳐나고 싶어요 어떨 때는요 내가 안 했는데도 내가 했다라고 뒤집어 씌울 때도 있어요 내 위 상사가 또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한 건데 자기가 했다고 내 공로를 가로챌 수도 있어요 그럼 너무나 화가 나죠 제가 다 경험해 봤어요 직장생활하면서 저도 다 근데 이게 한 번만으로 끝나면 그래도 참겠는데 계속 반복되면 정말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 사람 밑에서 일하지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여러 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사라 할지라도 순복하라고 또 여기서 순복 썸미타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한 상사에게 순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순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비록 저 정말 성격 안 좋은 저 상사에게 내가 지금 순복하고 싶지 않지만 그 상사에게 순복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순복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기신다니까 내가 죽기야 돼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때에 그 직장, 그 사업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허락하신 일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터를 그저 일하고 돈 버는 곳으로 여겨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터는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실출하는 사역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 너무나 중요한 컨셉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직업을 소명으로 자신의 일터를 사역지로 자신이 전문인 사역지라는 비전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일해야 돼요 스크린에 떴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직업을 소명으로 자신의 일터를 사역지로 자신이 전문인 사역지라는 비전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임을 확신하며 일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우리 일터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일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성도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목회자의 소명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은 일터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일터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소명이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컬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오늘 에베소 본문 말씀에서 가르친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로세사 3장에서 가르쳤는데 이 내용이 비슷한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골로세사 3장 23절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했어요 사도바울이 지금 일터에서 일하면서 상전을 섬기는 것이 곧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신분이 상전을 모시고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만약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크리스찬의 그 일차적인 신분은 이 땅의 상전의 종이 아니라 하늘의 상전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의 상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일터에서 직장을 섬기고 우리의 상사를 섬긴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할 때에 그것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 교육을 했던 말틴 루터 종교 교육자가 보통 말틴 루터, 존 캘벤이 두 명을 보통 대표적으로 말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에게 물려준 정말 소중한 유산이 하나 있어요 말틴 루터가 말틴 루터는 그 당시에 캐톨릭 신부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도록 다 라틴어로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읽고 싶어도 라틴어를 못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틴 루터가 그 성경을 읽다가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의 눈이 열렸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에 신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직자가 되고 수도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들 생각해 왔었어요 그런데 말틴 루터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종교 교육의 횃불을 들면서 그는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하늘로서 여러분의 집 주인의 집을 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동으로서 소의 젖을 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빵을 굽는 이로써 빵을 굽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과 똑같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만인 제사장인 거예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성직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필경님께 성적입니다 목사만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신방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만 그게 성직이 아니라 성교님들이 일터에서 하시는 그 일도 성직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하고요 또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일을 하는 것도 바로 성직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하고요 그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하나님 내 일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도구가 될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필경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세우신 그 성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각자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사도바오는 8절에서 왜 종이 상전을 죽게 하도 섬겨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할지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He will receive back from the Lord 내 상사에게 주님께 하듯 섬길 때에 어쩌면 이 땅에서의 내 상사는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에게 그만큼 보상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 그 상사가 악한 상사라면 오히려 그런 나를 더 악용하며 더 많은 노동을 착취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선을 행한 그대로 결국 다 보상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He will receive back from the Lord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상사가 보상해 주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보상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 아시죠? 상사가 보상해 주는 것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이겠지만 우리 주님이 보상해 주신 것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8절 말씀은 크리시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다가 보상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 되지만 또 아까 이것들이 골로스 3장 말씀을 보면요 악한 마음으로 불의를 행한 자들 하나님이 그대로 또 보호해 주실 거라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상해 주실 것뿐만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보호해 주실 거라는 의미인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공의롭게 공평하게 실수 없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상해 주시고 또한 정확하게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흠이 많은 내 상사를 바라보기보다는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윗상사가 부족한 점이 많고 흠이 안타할지라도 그 윗상사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결국 보상해 주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 일 열심히 잘 감당하라는 뜻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에서 크리스찬 주인들에게 상전들에게 또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 상전들에게 너희도 너희의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 do the same to them 하고 있죠 여기서 이와 같이는 사도 바울이 5절부터 8절에서 종들에게 건면한 그 내용들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일해라 너희가 성실하게 일해라 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하듯 그렇게 일해라 이 말씀이 지금 상전 주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종들을 소유물 취급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바로 그 문화에서 그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주인들에게 이렇게 종들을 향하여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은요 이 당시에 정말로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이건 정말 일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야? 내가 노예의 주인인데 내 노예를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고?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그냥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게 들겠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아서 지금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믿으면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상전들에게 공간을 그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참 재미있게 공간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 보면 stop your threatening이라고 번역됐죠 그러니까 종들을 협박하고 위험한 일들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을 부릴 때에 제일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협박과 위협이에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너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거야? 주인으로서 종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정말 쉽고 편해요 종들은 그러면 주인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속으로는 막 화가 났지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래요 그렇게 위협과 협박으로 종들 대하지 말래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암만 노예라 할지라도 그 당시 문화가 노예를 소유물 취급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막 대하지 말고 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동료같이 그렇게 대해주라는 의식 그리고 9절 후반부에 주인이 종들에게 협박하지 않고 잘 대해주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읽어보면 좀 헷갈리는데 제가 더 심플하게,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주인이나 종이나 다 예수 그리스로를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주인의 상전도 예수님이고 종의 상전도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신분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과 상전의 구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 동일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거의 상하관계로 갑을관계로, 주종관계로 그렇게 성립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관계는 다 폐지되고 남녀, 노서, 빈부, 귀천 아무런 차이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등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사도바울이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을 돌아볼 때 회사에서 직분이 났다고 해서 함부로 막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 문화가 나이가 어리면 그냥 처음부터 딱 반말로 나가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한참 어리다고 해도 또한 사회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도 학벌이 많이 없다고 해서 일하는 직종이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프리시티지한 그런 직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절대로 깔보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세를, 그 힘을, 그 위치를 남용해서는 안 되고 항상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따뜻하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해줘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직원들의 시선에서는 주인이 혹은 육상사가 정말 너무 갑질을 많이 한다 너무 밑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막 대한다, 부당하게 대한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업체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체 하시는 분들 신방 가면 거의 대부분의 기도 대목이 뭔지 아세요? 직원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그들이 볼 때는 직원들이 너무 대충대충 일하는 것 같이 보이고 성실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봉급을 주는 자의 입장에서 더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정말 그 힘든 마음이 너무나 크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원인가 아니면 정말 이 상사인가 주인인가 이거에 따라서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아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구절 말씀은 지금 상전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볼 때에 너희 밑에 있는 종들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다 할지라도 그래서 속상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막 위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지 말고 그들을 여전히 인격적으로 친절하게 주님께 하듯 대해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각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각자의 일터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이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 크리스찬으로 말라마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우리의 일터에서 어떤 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주님께 하듯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일터에서 사람들과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 하듯 대하면서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일상의 예배라는 것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도 소중한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공급받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가서 일터로 가서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나타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일할 때에 우리의 일터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될 거예요 각자 그 일터가 천국을 맛보는 일터가 되기를 기도하며 노력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노예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노예의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때의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예로 일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받아들이고 주인에게 억울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주인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그 스태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 크리스찬 종들의 주인들이 이 크리스찬 종들의 그 삶을 보고 감동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종의 이 주님은 누구인가 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불러일으키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성대님들 이거는요 정말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데 노예의 신분으로서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그게 일어난 거예요 또 이 주인들이 이 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또 이들도 이제 은혜를 체험하게 됐겠죠 은혜를 체험하니까 이제는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고 자신 밑에 있는 이 수많은 노예들을 이제 자윤으로 풀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세기의 크리스찬으로 말면 아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노예는 노예의 입장에서 주인은 주인의 입장에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했던 거죠 저는 빌그림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자신의 그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이래 귀하게 쓰임받으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